어제 무르평이 제 유튜브에 그 핵 쓰는 그거 영상 있잖아요 96연승 그거 무르평 봤대요 무르평이 저보고 야 썸네일 쩔 더라 어그로 개쩜 일본 룩 맞아요? 그래서 내가 무르평한테 아 형 다 보고 배우는거죠 야 나 뭐 안했다 뭐 안했대 아 왜 싸우세요 아 나가지마세요 이런걸로 싸우지마세요 싸우지마세요 말투 잘 따라한다고요? 아 저 근데 이런거 좀 저도 모르게 잘 따라해요 예전부터 약간 그런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잘 따라한다고 어 뭐죠? 혹시 당신이 일본의 로아이입니까? 일본의 로아이 아닙니까? 자 아 도발지터프 한번 쓰고싶은데 어떡하지? 어떡하긴 쓰면 되지 쓰면돼지 안되지 일어나면서요 그 레버를 앉았다가 레버를 놔줘야되요 레버를 놔줘야됩니다 이렇게 했다가 놓고 버튼을 누르시는 놓으면서 흐흐흐흐흐흐흐 원조래야죠 원조의 김치래야 내가 무립형 말투 그렇게 잘 따라있어? 내가 무립형 말투 잘 따라있나? 무립형 오래 봤으니까 말투 잘 알죠 억양같은거 나 뭐 안했다 양잡 잡아버리기 어이 카운터 났네요 오케이 아이고 빨랐다 어 미안해요 한 대만 맞아주세요 한 대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두 대만 맞으세요 마스터레이븐은 S조 정도 되죠 S정도 완전 진짜 족싸기라고 하기에 좀 그런게 좀 그래도 하향을 먹었으니까 그리고 잘 잘하는 사람만 잘해요 캐릭이 도발 채터포 하하 도발 제트가 짱입니다 여러분 자 쌍무릎 도발 제터포 도발 이제 안 일어나죠? 무서워요 일어났다가 죽을 수 있거든 펭고 돌아주고 때려주고 짠 뻑 방금 가드한거요? 아뇨 레버 앞으로 밀면 막아져요 호미각 그니까 이분 진짜 한국사람인거 같은데 하는게 그 렉이 하나도 없어요 이분은 내가 최배망이랑 했을때 렉이 있었거든요 최배망보다 렉 메시 좋은가봐 이분은 렉이 없는데 내가 연습먼드에서 도발 제트를 또 못써 내가 연습먼드에서 도발 제트를 또 못써 내가 도발 제트를 연습먼드에서는 졸라 못써요 근데 데스할 때 쓴단 말이야 이상하게 이상해 안 돼 그게 이게 안 돼 안 돼 일부러 이러는게 아니라 안 돼 그냥 내가 볼 때 최배망 인터넷 메가패스다 왜 안 되지? 도저히 안 되네 도저히 여러분 팔로우 아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나 진짜 4천명 가보자 팔로우 100명 남았다 와 앞자리가 바뀔 때마다 기분이 좋단 말이야 그런거 있잖아요 여러분 군필자들은 아시는 그 앞자리 깨지면은 기분 좋은것처럼 눈감고 도저히 난 못하겠더라 당연히 무릎 펴꺼 영상보고 나도 혼자 해봤어 설마 어 나도 되나? 나도 되나? 뭐 해봤는데 어 안 돼 너는 너는 무릎이 아니야 안 되더라고 오우씨 땅 빵 오 딜캐를 못하시네 가위차기를 안쓴다 근데 아이 가위차기 안쓸거면은 샤워의 의미가 없는데 우와 오오 레이지 레이지 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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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는데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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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미안해요 어예 쿵쿵 어허 어어 삥삥삥 삥 각을 재고 삥 안 맞을 것 같은데 맞았다 아 죽진 않겠다 다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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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아 씨 윙 1번 열차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요? 타노카나 보다 잘해요? 오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타노카나 보다 잘해요? 와아 진짜? 에에 그렇구나 어...미안해요 아이고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봉황커킉을 조심합시다 봉황커킉을 1타만 쓰니까 맞고 제터포 꼬박꼬박 해주고 뚱땅 뚱땅 좋아요 괜찮네 확실히 요즘 샤오요랑 좀 다르게 한다 확실히 하는게 그래서 더 편하다 아 진짜요 이분이 맨날 이겼구나 오 승난떴어 승난떴어 어 예 감사합니다 야기님 안녕하세요 뭐죠 이거 무슨 기술이죠 어 예 카운터 도발 도발 제터포 역시 도발 제터포 맞는거 보면 다 꼬꼬마처럼 날라가죠 어 꼬꼬마처럼 공중으로 날라가더라 띠 1 안에 와 가위차기 왜 안쓸까 근데 가위차기 개사기인데 왜 안쓰지 가위차기로만 게임이 되는데 되게 정직한데 미안합니다 차원은 정직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차원은 정직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삥 아아 하아 프라이너로 너무 어렵더라 사우디에서 유럽이랑 잡히면 근데 핑이 떨어지지 않나 되게 오케 다행이다 아아 오케이 제발 이겼어요 고오키 잡듯이 고오키 잡듯이 고오키 잡듯이 옆동네 사장이 뭐죠? 그게 뭐예요? 그렇게 말하면 전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가보라가지고 그래 에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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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잠깐만요 아 가이차기 역시 가이차기지 아이고 뭐하니 나 뭐하지 나 뭐하지 정말? 와 카운터 잘하시다 빵 제발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다 나는 레이지 드라이브는 잘 못쓰고 레이지 아츠는 잘쓰는 것 같아 샤인하면 레이지 드라이브도 잘쓰는데 다른 케이크 타면 레이지 드라이브도 잘 못쓰고 에이 진짜 바보야 바보 거의 진짜 그냥 성애자 레이지 아츠 성애자 나 그거 하나밖에 할 줄 몰라 그거 하나밖에 할 줄 몰라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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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제발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오지마세요 아 샤워욕이 앞으로 오면 무서워 핫 아 아 아 아 아 예 다행이다 죽겠죠? 드라? 난 드라 재미없던데 나는 드라 재미없더라고 적어도 재미있진 않아 재미 완전 없는 것도 아니니까 재미있진 않아 아 솔직히 브라인이 재미있고 브라인이 재미있는데 아우씨 어렵고 온다 온다 올때 양발 올때 올때 양발 와아 되게 잘 때린다 아유 아유 맞아라 흐흠 레아 갑니다 레아는 항상 쓴다 레아 레아 항상 염두에 나랑 할때 염두해야돼 떠먹어고 오케 개겠죠? 패링했죠? 분명 패링했어 이거 뭐 아 꼼꼼아 저랑 게임사이 달라서 그냥 달라서 그런거지 물을렸어 잘 못이겨요 샤오요 브라인으로 잘 못이겨요 샤오요 브라인으로 하아 하아 여러분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팔로우 4천은 넘었어 4천은 넘었다 하아 일주일에 어 존나 내가 큰 목표가 있다면 일주일에 천명씩 늘려가는거야 오늘 천명씩 늘려가는거야 가능할까요? 아닌가? 천명은 너무 오바했나? 팔로워 팔로워 에반가? 죄송 에반지 몰랐음 용서좀 용서좀 아싸 레아있죠? 김치 김치 꾸준히 키면 어 그쵸 꾸준히 평일에는 꾸준히 다 키니까 파이팅 오늘만해도 백명 넘었거든요 넘게 넘게 생겼거든요 와 잘해요 빠른 인정 인정은 빨라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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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차트가 안나가요 쌍머릅? 오 이게 한 통랄줄이야 와 이게 몇 프랭까지 이기는거에요? 아시는분 저거 몇 프랭까지 어어어어 아니지 이건 아 야앗 저거 왜 피하는거야 야 왜 피하는거야 저거오 왜 피해 이압 우예 핵이득 아 핵소넹 핵이득 뭐죠? 희비가 교차는데 근데 내가 똘끼 있는 짓은 잘 못해요 내가 워낙 얌전한 스타일이라서 쇼핑 봉왕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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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킥 아아 아이 개사기 아니야 오오 개사기 하아 이게 개사기 아닙니까 이거? 하아 버키펀치요? 아 근데 쓰기에는 데미지가 너무 안나와서 어 맞으면은 맞으면 계속 맞아주면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좀 심리에 말려요 왜 구독이 없어? 로하이 압박힌다 홍해라 아 천원홍원 감사합니다 저는 구독이 없어요 하아이 젠장 오지마세요 어 왜 안나가는거야 와아 어떻게 다지 이게? 신청했는데 나 신청했어요 나 생각해보면은 신청했어 기간 때문에 그렇겠지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죠 와 아 이분 렉걸려 자꾸 멀리 살아서 그런가 멀리 살면 렉있나? 인터넷 렉 거리가 멀면은 군대요? 어? 하 하 하 그럼 저 말고 꼬꼬마한테 물어봐야죠 아 이게 안막아져 왜 안막아져 어 어어 쩔어 개잘해 와 개잘해 못이겨 이길수가 없는데? 내가? 아 어 연세요? 저 어린데 저 나이 안많아요 저 어려요 많이 많이 아니 많이 어리진 않고 어려요 저녁재면 아니라고요? 왜요? 하 쩝 이분들이 그 선동을 잘해 선동을 음 제일 잘하는게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선동을 제일 잘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애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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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재라니 아하 내가 아잿소리를 들어야되나? 그러면은 스물여섯살 여자는 아줌마에요? 스물여섯살 남자가 아재면? 이거 곤란한데 제가 중간대인가요? 아니 중간대보단 조금 어린편일텐데 중간보단 와 이렇게 쩔쩔 하이팅 하이팅 마하킹 카운터 하체 기술쓰다가 미쒸 아뇨 아이씨 아이씨 여자는 결혼하면 아줌마라고? 왜? 남자는 왜 스물여섯살도 아저씨고? 어? 물골드가 라인이 아니라 물골드는 혼자만 어린거에요 다 물골드만 어린거에요 물골드만 마하킹 우기 아이씨 야아 진짜 말이 되냐 와아 예쁘면 누나고 잘생기면 오빠고 그래서 누나구나 어허 개망 개망 진짜 개망 쭈댄거같은데? 야아씨 와아 하아 개 날먹 캐릭이야 이거 쓴 날먹 캐릭 아니야 이거 저씨 계급 5개씩 떨궈야돼 스네이크도 못막는데 어떻게 올라가는거야 역시 샤오이가 너무 좋은거 아니야? 스네이크 못막아도 샤오이하면 세비어 찍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둠의 로아이다 배는거 없다 아이씨 개사의 킬이게 진짜이씨 와 대박 진짜 야 뭐야 왜 피해 저건 흠 와 쩐다 오케이 아 왜 안들어가 얘는 샤오이는 너무 안맞는게 많아 이거 오 아 이 뭐야 이거 좀 다 핫채트? 아아아아 핫채트보다 저게 센거 같은데요? 다행이다 아 저게 더 센거 같잖아 핫채트보다 핫채트보다 저게 더 센거 같은데? 오예 어어? 날라와 날라와요 아 이걸로 날라오지 말고 아하아 못맞겠어 막고싶다 아아 허어어 그만하시죠 이거 너무 많이 했잖아 어? 난 바보가 아니라고 빵 아 아아 다행이다 하하 핵 다행이다 레우롱이요? 레우롱 나오면 나 철권 접는다 아 아 아 아 아 천원 감사합니다 하하 아 저거 했어요 분명히 내가 이거 신청을 했어 이거 신청을 또 누르면 또 이상해지지 않을까? 취소되는거 아니야 신청한거를? 신청 을 다시하면은 다시 하는것도 이상한거 같은데 이게 이게 헬프미레버로 저 앞뒤 오른손으로 하면은 구할피가 좀 나가던데 근데 될까요? 구독하.. 그거 하면은 파트너를 해줄까? 징쏭님 하이 징쏭님 하이 징쏭님 하이 오 좋아요 오오오 콤보머신 중단 마무리 뭐 그럴수도있고 아 대박 콤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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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올이 너무 싫다 진짜 너무나 싫다 완벽하게 허칩니다 네 와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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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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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기지? 오케이? 흘렸죠 히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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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도발 도발 히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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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어? 히힣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이겼네 어 그냥 하나 사도보니까 이겼네 흫 뭐죠? 근데 차오가 다른거 봉황 이런거는 알겠는데 나는 이지에 선다가 너무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해 그게 그게 좀 제일 크죠 봉황 이런게 문제가 아니라 저거 횡 다잡는 저거 중단뛰우기가 마이너스 2밖에 안되고 이거 왜 이게 넘어져야 되는거지 아..안..안..안..안..안..안사네 오케이 아 망함 아 망함 아 망함 흐우 아..어 나 진짜 미치겠어 차오유랑 하면은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무슨 대회하는거 같애 맨날 차오유랑 게임하면 항상 대회 모드야 코어 와 IC 아 미쳤다 계속 보앙 잡죠 저거 rifle 액자단 닉네임 조도 유 있다고요 Err ㅋㅋ sharp 아 핫채트가 진짜 안나가네 이거 아 왜이렇지 스웨이가 잘 안나가요 이겼죠? 아아 좋아 흐름 왔어 나한테 왔어 흐름 왔어 왔어 게임소리 작다고요? 내가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있어서 지금 마이크를 원래 여기서 해야되는데 지금 흥분상태야 흥분상태라서 전진스텝 앞으로 몸이 나가서 게임하고 있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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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오유에 어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아뇨 아아 진짜 왜 그거를 어 왜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시는거에요? 어 정말 진짜 보고있죠? 아흫 아니 어 반칙 쓰지마요 어 그럼 필살기 쓰지말라구요 이 사람들 진짜 어 날조 날조 왕이야 개오졌다 진짜 오오 오오 됐다 아 왜 맞는거야 어 뭐어 뭐지? 개꿀인데 아 좋아요 이긴다 이길 것 같다 왠지 이번 판은 이길 것 같아요 데스는 모르겠는데 이번 판은 이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오메 테드 세트 이슈 construccion 오기 화이트 잠시만요 아아아아 아 너 왜이렇게 비싼거야 이거 ㅆ 하아 하아 박스 고을 엄 heavier 자 하하 하하 아니요 그냥 샤오유가 사기예요 샤워대 브라이언에서 너무 브라이언이 불리해 아아 아아 진짜 브라이언이 판정으로 이길 수 있는게 하나도 없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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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아 브라이언이 판정으로 이길 수 있는게 하.. 아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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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선다에 다 걸려야되요 브라이언은 샤워랑 하면은 어떻게 해야되지 과연 아 개발릴 것 같다 망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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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아아 나의 어 이길 수가 없어 너무 세다 진짜 너무 세다 진짜 너무 세다 샤워류는 너무 어려워 아흐 말도 꼬이네 이거 진짜 이길 수 있을까? 야야야야 잠시만요 어 야 딜레이 존나 큰거 봐 더 그럼 이러려 에헤이 멘탈 공격 아빠 아나 아나 사 Lead 등 зав 아나 대박 엄마 엄마 오케이 아하 진짜 실화냐 하하 진짜 너무했다 우와 아 저 준우승했어요 안녕하세요 준우승이 어딥니까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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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제발 오 좋아 하트 어허 사람들이라서 어허 어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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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그렇게 비중 안 둬도 될 것 같은데 나도 예전에는 막 신경쓰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도 이제 신경 안쓰거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서 호스트요 이거 슬래시하고 호스트 하고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로 호스트하고 거기서 이제 닉네임 상대 에 상대 영어 아이디 우와 쩔어 아 이거 지금 못 이기겠지 이거는 못 이기겠다 역시 이건 이기 힘들어 역시 이건 이기 힘들어 아 개무섭다 진짜 너무 무섭다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냐 어떻게 어 너무 무섭다 어 너무 무섭다 아 너무 사기다 아 개무섭 저요 구의 년생이에요 아유 아 어어 오예 오케이 개격 그쵸 개 이기고 어 뭐야 이기 못 이겨? 이득이 몇이야? 하 이 이 이득이 몇이에요? 아아 진짜 진짜 너무해 와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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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해요 진짜 아 아 너무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우 죽을뻔했네 중단이었으면 죽었다 여기서? 초핑? 막이 우와 샤워유야? 모르겠어요 샤워유야? 근데 아 무섭다 진짜 샤워유가 샤워유한테 말리면 무서워 말리면 말리면은 완전 봉황을 다 잡으려면은 버큐펀치는 아니면은 기상 왼발 기상무릎 어 버큐랑 기상무릎 두개 아마 두개만 잡을거에요 딸펀치는 앉은상태의 봉황을 못잡기 때문에 진짜 한 번에 죽을 수가 있어 내가 그런 상황에서 딸펀치를 한 번씩 내밀었다가 라운드1 파이트 한판 한판이 진짜 샤인도 안진봉왕을 왼워퍼로 못잡는 타이밍이 있어요 오른워퍼는 그냥 못잡고 오 양잡 어허 허허 미쳤따리 잘한다 아 이렇게 된다고 저거 완벽이지야 어 어떻게 뭐 타이밍가드를 하거나 보고 맞거나 이런게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라는거지 다른 뜻이 아니라 아 아 아 아 아 왜요? 안맞아요 왜? 왜 안맞아요 아 너무한거 아니야? 아 제발 제발요 어씨 어씨 집중을 안할 수가 없냐 졌어 또 졌어 오! 제발 아아 진짜 하하 상성 좀 밀리고 캐릭도 샤워야 좋긴해요 근데 브라인도 좋은데 상성에서 좀 밀려서 그래 와 개망 아 개망 아 죽고싶지 않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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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느낌 안좋은데 야 뭐라 했어 느낌 안좋다 했지? 오케이 드디어 열렸다 아 아 어휴 아휴 뭐를 못망간다는 소리에요? 사이펀치 못망간게 아니라 중간에 딜레이 캐치를 하려고 하다가 걸리는거죠 일부러 그러는건 아닐거고 도젯이요? 도젯 몰라요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연습모드에선 안나가 근데 데스를 하면은 그 안에 나가 어 샤오류랑 클라는 클라가 유리하죠 샤오류랑 클라는 클라가 유리해요 무조건 유리하지 좀 많이 유리하죠 딸펀치 맞는거는 딜케 하려다가 맞는거라서 우승은 쿠단스형이었어요 PC에요 PC 브라이언 끝나면요? 방종하지 않을까요? 스틱 에잇 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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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전대리이신가요? 전대리가 뭐예요? 어제 쿠단세형은 진짜 개멋있었지 나는 상대였는데 무섭더라고요 멋있고 내 상대였지만 진짜 잘하고 멋있었어 빠르게 빠르게는 아니고 여기서 끝내자 길어지면 힘들어 아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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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행이다 아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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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전이 욕신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죠? 쓰면은 쓸려고 하다가 질 것 같단 말이야 도전이 욕신나 도전이 욕신나